이젠 실제로 refactoring를 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는 Clippy만 봤고 이제는 Calculator Struct 부터 시작할게요. 왜냐면 Struct가 있어야 좀 더 깔끔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Calculator 만들고, 이거는 나중에 클론이 필요할 거고 디스플레이가 필요할지는 모르겠고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tring, ResultVec 대신에 다 Calculator Struct 안에 넣기도 했습니다. So, ResultVec of String, CurrentInput, PUSH String, PUSH String 대신에 이제는 CurrentInput라는 더 좋은 이름으로 하고, 왜냐면 PUSH String은 누가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TOTAL, 모든 계산기에는 숫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Adds, Adds를 하는지, Subtract를 하는지, 이건 이 나무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너무 간단해서 그냥 Boolean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다치고 재밌는 거고, 이게 더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먼저,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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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먼저, Results.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irgendwie, EmptyVec, CurrentInput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String new, 사실 String default 그것도 되지만 Total zero ads tru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실 지금 생각이 난 게 이게 빈 백, 빈 스트링 0 그리고 boolean의 default가 true인지, false인지 boolean의 default가 true인지, false인지 boolean의 default 좀 아쉽게 이게 백의 default, String의 default 그리고 숫자의 default이니까 둘 다 그렸으면 이렇게 default를 하면 Default Calculator가 생기고 일단 상관없어요 이게 Calculator new 자, Calculator new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쪽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Math를 가지고서 OK, Input가 있고 이제는 여기 ResultVec 그런 거 대신에 Mute Calculator Calculator new 이제는 Calculator가 생겼으니까 이건 필요없고 이건 필요없고 이건 바로 러스데이 재밌는 거 이런 게 좀 많아요 Let's see what breaks 이게 뭐냐면 러스데이 타입 시스템이 너무 정확해서 만약에 이런 큰 변화를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일단 만들어보고서 이거 없애버리고서 그리고 어떤 게 깨지는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Let's Calculator equals Calculator new 그리고 Math 그리고 Math 그리고 Math 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는 function이 다 깨지는 거 나와요 이렇게 cannot find, cannot find, cannot find, cannot find, cannot find, cannot find, cannot find 몇 가지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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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If pushString is empty 이건 Calculator.CurrentInput 그래서 pushString 이렇게 해서 Calculator.CurrentInput 이렇게 열다섯 개 열다섯 군데가 있고 이제는 Calculator.CurrentInput Is empty Calculator.CurrentInput Clear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지금 에러가 21개 있고 이거를 바꿨더니 이제 몇 개 몇 개 나왔어요 아 여섯 개 그래서 대부분 음 그거였고 그 다음은 cannot find value ResultVec 그래서 그러면 ResultVec 는 이제 안 쓰니까 뭐냐면 Results 그래서 그것도 Results ResultVec 를 Calculator Results 이런 식으로 바꾸고 다시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ectedStirFoundInteger 아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죠 1 plus 1 이게 잘 되는지 좀 보고 이제 에러가 하나도 없고 그럼 이제는 메인 펑션을 무시하고 다시 테스트를 좀 해 볼게요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참고로 여러 가지 더 더 넣었어요 테스트를 그리고 이젠 다 음 다시 잘 됐으니까 음 그냥 SeeWhatBreaks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고쳐서 생각보다 좀 좀 쉽게 됐어요 그래서 1 plus 1 is 2 이런 여러 가지 더 있어요 9 plus 9 minus 9 minus 9 is 0 그리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했으니까 어떤 테스트인지 알 수가 있고 그때 다행히 다 다 OK였고 그리고 이건 ShootPanic 그것도 Cargo 테스트를 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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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